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굿모닝 엠비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간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음 시찰했습니다. 방류를 앞둔 막판 점검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어민단체와 면담 뒤 방류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이 성폭행범에게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여전히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함께 이번 주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금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합 의혹을 논의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외합이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 10살의 나이로 올해 3월 서울과학부에 입학했다 한 학기 만에 자퇴한 백강현 군의 아버지가 학교폭력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군은 생후 41개월이었던 2016년 한 방송사의 영재발굿단에 출연해 수학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면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기온이 34도에 이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